공연 홍광공원? 이게 뭐지? 자 그럼 지금부터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타가 주목할 약자 누구입니까? 제가 여기 있으니까는 발리테인입니다 잘 봐 언니들 싸웁니다 무치다 무치다 코리언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훌륭한 날 아, 그만해. 이러다가는 다 죽어. 우리에게 한강이 있잖아. 나 안 죽어. 나 한미녀야. 한강 공원? 잠깐만, 잠깐만. 자, 그럼 지금부터 덧태리 시작하자. 아니. 그만 찍어. 뭐 이렇게 어떻게 찍어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